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됐어, 됐어. 얘가 1등이야. 얘가요? 어. 나 봐, 이 새끼야. 아이고, 이거 봐. 오늘은 예방접종 맞추는 날입니다. 아이고, 이거 봐. 어, 이거 봐. 새끼 강아지들이 성격이 포악해. 좋아서 그래야지, 아주. 얘네 좋다는 표정을 이렇게 물어 뜯는 거예요, 형. 어. 아, 킹, 이러면 아주. 예방접종 맞자. 예방접종 맞자. 예방접종 맞자. 예방접종 맞자. 우리 강아지들은 뭔가 물어 뜯고 막 장난 아니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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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였죠. 이런 거 물어 쓰는 거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너네 오늘 예방접종 맞아야 되는데, 새삼 모르고 그러고 있네. 오늘 주사 처음 맞는 거잖아요. 1차 예방주사야. 1차 예방주사.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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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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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런 말이야 아주. 아유, 이거 뭐 피풀 물듯이 이렇게 물어 뜯네. 야, 이거 놓치려 놨네 물고. 구멍났어. 구멍났어? 구멍났어? 고약한 것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호흡하라고 나 겁나 물고 있어 야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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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석 애기에요 이걸 이렇게 꼽아서 희석 애기 희석 애기 이걸 이렇게 꼽아서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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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백신 소끼 장염 장염 종합 백신 정확하게 몰라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동물 약국 동물 약국이세요? 이렇게 파는구나 동물 약국에 가서 직접 맞추면 2만원이야 한 번 할때요?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2천원인데 거기는 의사인건비가 들어가잖아 의사인건비가 어떻게 18,000원인데? 그리고 얘네는 의료보험이 안되잖아 아 그렇구나 동물은 의료보험이 안되 그래서 사람보다 더 비싸 사람치료비보다 개치료비가 엄청 더 비싸 지금 5마리인데 이거 갖다 하면 10만원이잖아 또 오고갖고 돈도 돈이지만 싣고 다녀야 되잖아 그럼 얘밤도 한 마리에 2천원 하네요 어 기생충약 판콤 아 요렇게 요렇게 주는군요 요 안에 아 다 주사기도요? 뭐 주사기하고 저 2천원 이렇게 주니까 이거 갖다 마시고 어 그리고 얘네도 사람들이 충약 먹잖아 얘네도 땅에 있는거 주서먹고 막 사료 먹고 그러다보니까 기생욕이 주심충이 많아 그래서 얘는 어린이가 이거 반할 반할씩 줘요? 매겨요? 반할씩 매겨요 후 눈긋 أنouvrzy pega 오 포 잠 excess 어 어떻게해 괜찮아 쉬워 이렇게 뒤 떨리자꼬 발 도착하다 오 뭐야 뭐야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놔주면 돼 뭐야 뭐야 괜찮아 꼬리까지 흔들는데 내가 생각했던건 엄청 띵띵대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쁜 벌리고 기생충약을 안에다 목 있는 데까지 넣어주는 거야 상췄니? 먹었어? 먹었어? 인사하고 수고했어요 예방조사 잘 맞았어요 어 이거 내 생각하는 거보다 약간 다른데? 얘는 아주 낑소리도 안 내네 자 다음 너야 넌 진짜 왜 식후기처럼 생겼어? 잠시만 예방조사 맞자 너 많이 들었다 목덜미 해서 콕 찔러 아퍼 아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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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팠어 잘 찼네 어 떼어내는데 자 이것도 먹어야 돼 아 아 아 옳지 아유 맛있었어? 또 깨무는다 손 아유 이거 뱉었다 이거 안탱킨거 이리와 이거 넘어가 이래 아 이리와 이거 먹어야 돼 몽몽이 응 아유 다 됐어 그래 잘했어 다 됐어 잘했어 되게 잘 참는다 아유 또 뭐 주사 맞았어요 아유 여기 좀 잡아가 오? 어? 이야 오 넘버원 할만한데? 여기 꼬리 흔드는거 봐 오우 잘 흔들어 오우 감했어 오우 간밋어 자 이제 구충제 먹자 어이 따 이거 잡아봐 응 자 구충제 먹자 아아 아아 진짜 구충제 잘 먹어야 돼 너네 응 옳지 오 삼켰다 삼켰다 꿀꺽떡 하네 했어? 잘 맞았어? 얘는 털이 거꾸로 쓰더라 이렇게 그래요? 왜 왜 거꾸로 써요? 얘가 저 종자가 거꾸로 쓰는게 들어갔나봐 리즈백이라는 이게 들어갔나봐 느려줘요 자 자 다음 다음 어흐 낑낑 어흐 낑낑 진짜 젖소처럼 생겼어 이쁘게 생겼지 이 아빠가 하얀색깔이래서 그래 아아 자 주사 먹자 예방접종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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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구충제 먹어야지 구충제 구충제 먹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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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삼켜 오 삼켰다 맞나? 잘했어요 맛있어? 잘 맞았어요 졌소 같애 아 여기가 얼룩덜룩해요 아빠 바둑이지 바둑이 잘 맞았어요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 주사 맞기 싫어가지고 아무튼 저 주사 맞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일로 오세요 자 이거 천천히 간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슬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일어 일로 오세요 이리와 이리와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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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뺏어 아으 펴을 잡았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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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오우 살맞는데? 뺀지리 너 이름 뺀지리야 앞으로 어딜가미 구충제 먹어야지 구충제 먹어야지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 수 있는거야 됐어 가야 돼 다섯마리 맞출려면 50만원이야 오차까지 맞출려면 아 이게 1차가 끝이 아니라 몇차가 더 있어? 그럼 5차까지 맞춰야지 5차까지 맞춰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제일 치명상이 장염이거든 아 맞아요 장염같은 경우에는 피똥을 따고 그런거 더있고 어렸을때부터 영양 백신을 잘 맞춰줘야 돼 사람도 예방접종 다 맞춰주잖아 얘네도 예방접종 거의 예방접종 만원이면 되네요 직접 맞추면 근데 생각해보면 주사 되게 쉬웠던거 같아요 팔을 이렇게 꼬집은 다음에 껍질을 이렇게 두고 껍질을 두고 우리 애들이 다 참잖아 그렇게 아프지도 않네 잘나서 그래? 그렇죠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말고 사람처럼 그런게 아니라 가죽이 있어요 뒤에 진피 표피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찢게되면 눌렀을때 근육조직 위 그 가죽 사이 거기 사이로 이제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찢으시면 가죽이 들려요 여기 뒤쪽으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시간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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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